.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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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구 같은 경우에 방금 했던 몽구 같은 경우에는 내 약간 전매특허란 말이야 운영하면서 상대 말려버리는 거 근데 내가 말렸어 아 넛스하는 거 의미 없습니다 넛스하는 거는 나중에 번의 편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뚜벅이라는 게 의미 있는 거지 아 저거 개빡치네 또 아 진정했는데 벌써 개빡치네 저거 따라가보자 일단 피하진 말자 어 이렇게 간다고? 오케이 오케이 심호흡하면서 자 천천히 천천히 이거 위로 올라가서 넘을 거고 이거 우리도 넘어야 됩니다 오케이 이거는 이거는 바로 넘었어야 되는데 바로 넘어도 손에 없거든요 심부렸죠 이거는 발전기 벌써 하나 둘이서 킨 걸 거야 저거 자 왼쪽으로 가는 척 하다가 오른쪽으로 가는 척 하다가 왼쪽으로 다시 가가지고 한 대 내리기 하구요 한 바퀴를 돌면 안 되겠다 이거 그냥 박살내야 돼요 왜냐면은 그냥 한 바퀴를 돌면은 인성존 쪽으로 가기 때문에 차라리 짝짚고 내서 판자 부수는 게 나아 죽었어 오케이 이거는 심민전 승리죠 여기서 내려줄 수 있으니까 살짝 오른쪽 밖으로 뺀 다음에 다시 들어가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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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오케이 안 내려줄거야 이거 아우지로 갑니다 방금 좋았죠 삼흥 사흥 심민전 다 이겼어 이번에 오케이 걸고 발전 안 먹고 저쪽 두 명 오케이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멀어 일단 여기 한 번 갔다 올게 여기랑 체크 돌리고 있어요 여기 견제 그러면 세 명이서 나눠서 견제 이거 스프린트거든요 이쪽으로 가가지고 거리 좁힌 다음에 판자 빼야 돼요 아까 내릴 거거든요 아 안 내리네요 그럼 한 대 때릴 수 있죠 오케이 툭 부수고 자 지금 돌아가면은 시간상으로 완벽합니다 지금 뛰는 적이 있죠 자 요거는 시계가 발동하지 않도록 여기서 앉아주고요 사초 3초 후에 시늠소리가 사라지고 살려도 바로 죽일 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살리지 말아야죠 구조 퍽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어떻게 되나요 올라갑시다 빠졌어요 살리려고 하다가 이쪽으로 오는 거를 깨닫고 빠졌습니다 교활한 자식 교활한 자식 이쪽에 떨어져라 오른쪽으로 가는 척하다가 왼쪽으로 가가지고 일부러 안 켰네 1픽 30 됐고요 그냥 버렸어 그냥 1픽 버림 여기도 있고요 아 개빡치네 이 사람 진짜 백스텝 이렇게 백스텝 낚였어요 이거 한 대 맞죠 한 대 자 지금쯤 살리러 갈 거예요 가운데 지금 가죠 이거 미리 앉아야된다 그랬어요 미리 앉아가지고 싱음소리를 없애줘야지 시계가 발동을 안합니다 자 살린 다음엔 일어나도 돼 자 살립니다 여기서 한 대씩 때리면서 피해를 입히고요 발전기는 한 두 개쯤 살릴 수 밖에 없고 자 일어나서 가운데 길막 한 다음에 여기서 한 대 때려주고 여기서 왼쪽 길막 오른쪽 길막 왼쪽 길막 캐빈에 들어가서 캐빈에 들어가서 마무리 자 그럼 2발전기 1킬 2발전기 1킬 아직 아직 올킬 가능성 남아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스무스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완벽하고 남은 트랩 3개 지금 발전기 이제 다 돌려주겠죠 죽었으니까 자 여기 이것도 거의 다 돌아갔어요 그러면은 2발전기 1발전기쯤 되겠네요 아 이런 이런 욕할뻔했다 참아 참아 이런 개같은이라고 할뻔했어 참아 참아 자 1발전기 천천히 천천히 캐빈에 숨어있지는 않겠지? 아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일단 빨리 숨어야돼 아 빨리 찾아야돼 여기 찾았다 찾았다 어어 부상당해했어요 자 이거 이제 선다 숙명에 어 불말에 이제 선다 일로 가는 척 일로 진짜 갑니다 아아아아하아이 크 즉시에 쓰고 달려나갔고 2019년 2월 26일 살구는 오렌지 벽으로 인해 극대농했다 아 잠깐 이거 다 켰잖아 이것도 나와 이씨 아 키지 말라고 나이스야 이거 낚였어요 키기 전에 치워야돼 오케이 켜도돼 이제 자 걸고 한방으로 다 죽이면 된단 말이야 야 킬템 켜봐 이거 필요없어 살리기에만 못하면 되거든요 잠깐만 아 모르겠어 이거 구하게하면 안돼요 이거 구하러 왔는데 아이씨 섬설내봐 때려봐 아 잡아야돼 이거 자 일로 가는척 하면서 아 빨리 키라고 발전기 아이씨 오케이 켰다 오케이 이거 올킬각입니다 올킬각이에요 이거 오케이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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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킬각입니다 이거 켰으면 안됐어요 이렇게 치우고 천천히 천천히 여기 지금 튀었죠 내리고 없네 여깄다 쭉 뜬다 오케이 한방 못부수구요 올킬각 일로 가는척 하면서 진짜로 가요 낚였구요 죽었어 오케이 이거는 걸어 걸지마 구조잖아 걸지마 걸지말고 트랩 트랩 계속 이용해줍니다 자 산빅 살렸고 그럼 위치는 여기 보이죠? 오케이 여기서 삐삐삐 거리는거 김풍이 따라가지구요 추격은 걸면 안돼 네 기다려봐 일단 눕혀놓자 눕혀놓고 한방 제거하러 갈거란 말이에요 그쵸? 한방 제거하러 갈거란 말이에요 막아 죽어요 보이죠? 택도 없죠? 이거 쫓으면 안되고 밸러스 랜딩? 없구요 잡히고 잡히고 랩둡 다시 다시 트랩 계속 시간을 끕니다 계속 시간을 끌어요 아직 괜찮죠? 살리고 살리는 사이에 시간 계속 가고 있습니다 여기 방해해주고 이게 아니라 김풍이를 찾아야되요 김풍이를 찾아서 김풍이 요런거 하고 있을거거든? 이걸 깨거나 아니면은 여기있죠? 그쵸? 그쵸? 올킬각입니다 계속 올킬각이에요 자 3핏같은 경우에는 사람도 살려야되고 자기 머리도 따야되는데 에드온으로 머리따는거를 되게 오래걸리게 해놨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이제선다들 이게 바로 선택해라지 팀원을 살리면 자기가 죽고 아 끝났습니다 게임 오버입니다 못살리죠 이러면? 아 이렇게 해서 마무리 됐구요 인내심이 있기 때문에 칼찌르기 이거는 칼찌르기가 있어도 씨 구조퍽 불굴퍽 이거는 쩌로가서 살리라고 할거고 여기랑 저기 아저씨 아저씨 저 공지 잘못 읽어서 대회신청 살인마 이름 정식 명칭이 아니라 구결표고 이렇게 신청했는데 신청해야하나요? 네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오케이 높이고 계속 올킬각이에요 또 살리러 갈거야 이거 뭐 트랩 푸는거는 말도 안되고 또 살리러 갈거구요 한 방 타이밍이 되게 좋았어요 오케이 한 방 타이밍이 되게 좋았어요 또 살렸고 천천히 천천히 뒤로 아이씨 아이씨 야 시간도 없거든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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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구요 2픽 찾으면 되요 죽었어요 이 친구 죽었어 100% 죽었어 여깄다 찾았다 끝났다 시간은 내 편이거든 근데 여기 있어 수풀 소리 들리잖아 죽었다 이거 그냥 갑시다 오케이 2픽도 트랩 터져서 죽었구요 이거 세명 다 트랩킬 가능하죠 여기서 칼찌맞고 이 친구도 트랩 터져 죽습니다 추격이 안 나와야지 추격이 안 나와야지 트랩킬이 가능함 죽었죠 이거 헐 헐 됐스 죽었고 이 사람도 죽었죠 아 개구멍 나갈 수 있겠다 나이스 마지막인데 개구 먼저 찾아나 4픽도 죽을때 됐는데요 4픽이 원래 제일 먼저 죽었어야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트랩 3킬 됐스 예스 이거지 바로 자 이렇다 트랩 키는 타이밍이 엄청나게 좋았다 투표 들어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